아까 초콜릿 위에 밀가루를 더 뿌려봤습니다. 이 정도까지 측정이 되는걸로 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. 요 상태에서 아까 실린더의 똑같은 높이의 레벨을 측정하겠습니다. 예 올려놔보시세요 네 더 떨어지고 있고 밀가루하고 초콜릿하고 붙어진 상황에서 아까 110미리 정도 였는데 지금 100미리 106미리 정도 지시를 하고 있구요 요 정도는 이거는 원점 보상을 안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메탈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장소로 요 테이블에 좀 올려놓아 주세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이 테이블 밑에서 바닥까지 거리는 745미리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변화해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